네, 안녕하십니까. 엔딩골드의 김종환 매니저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오늘 시장이 정말 좋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눌림을 사야 되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매매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우리 김종환 매니저께서 두산 로보틱스 설명해 주셨듯이 이런 로봇주들과 함께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진행될 가능성 높은 흐름들이고요. 아마 이런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부터는 약간 주도주 색깔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섹터 안에서의 대장이나 혹은 1, 2등 종목들이 움직여주면서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아마 시장을 끌고 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삼성전자와 SKS 필두로 한 그런 어떤 기업들이 좀 올라가듯이 이런 어떤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이제 새벽에 있을, 새벽이 아니죠.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PC 발표. 대신 오늘 미국장이 휘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PC 발표와 함께 파워로장 연설이 중요한 어떤 트리거가 되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내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요. 아마 위든 아래든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은 또 우상향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목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종목도 제가 로봇주 하나 좀 갖고 나왔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포트 한번 보시죠. 자, 보시게 되면 어쨌든 제가 로봇주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식수지 관련된 통신장비 종목들을 좀 편입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분들은 저는 다음 달, 4월 달에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나올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 주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제가 식수지 관련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해놨고요. 일단 제 포트에 지금 코니 오토메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봇틱스, KMW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두산 로봇틱스일 거예요. 이거, 그렇죠?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아주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두산 로봇틱스와 레인보우 로봇틱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아마도 이제 로봇주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로봇틱스와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좀 이렇게 아침에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코니 오토메이션도 이제 로봇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뭐 전일 급등사 진행됐었고, 오늘도 이제 한번 좀 슈팅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아마 다음 달에 있을 어떠한 주가의 흐름들을 본다고 한다면 좀 강한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두산 로봇틱스도 지금 뭐 충분히 17% 이상 수익 중이신데 제가 7만 5천원 때 잡아놨으니까 적어도 9만원, 10만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10만원 이상까지는 또 한번 무난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종목이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차트 리뷰 같은 거 안 하고 바로 제가 종목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오늘 우리가 봤을 때 로봇주들이 오늘 아침에 저는 보니까 강수를 나타내고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어제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을 또 작은 종목이지만 좀 강소기업이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처럼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좀 랠리를 갈 수 있는 2차 상승의 좀 출발점이지 않나 지난번에 제가 2월달, 그러니까 1월달부터 1월달, 2월달 계속 로봇주를 강조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3월달, 이번 달에 그런 종목들이 다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한참 한번 수확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눌리고 있는 부분들에서 재차 다시 이제 21선 근처나 혹은 이격도를 줄인 자리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바로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가고요. 어... 7만 천원입니다. 이 종목도 아마 제2의 두산 로보틱스 되지 않을까. 네.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볼게요. 엔젤 로보틱스. 현재가 코드번호 455-900이네요. 455-900. 엔젤 로보틱스를 저는 오늘 편입을 해볼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다들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거고요. 또 저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타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1, 2위는 두산 로보틱스와 엔젤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또 새로운 스타가 나올 수 있는, 라이징 스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엔젤 로보틱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상장한 지 이제 4월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처음 상장됐을 때하고 패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7만 원대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상승과 함께 잠시 목표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한번 보시죠. 왜 제가 엔젤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냐면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지난번부터 4만 원대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이 생쇼를 통해서만 세 번째를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는 제가 시각을 좀 바꿔서 엔젤 로보틱스를 좀 로봇주들에서는 약간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시각총액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 9천억이 채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9천억이라고 한다면 많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여타 레인보우나 혹은 두산 로보틱스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막 스타트하는 부분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기술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보우나 두산 같은 경우는 협동로봇 쪽이라고 한다면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바로 이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어떠한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공장 자동화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협동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확장이 됐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웨어러블 쪽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 말 그대로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런 로봇인데 바로 이게 의료용 쪽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혹은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이런 로봇 관련된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서 걸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재활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배경들 중에서 그런 시점에서 엔젤 로보틱스가 아주 적기에 상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타의 추종을 좀 불허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경쟁자가 있다고 한다면 웨어러블 쪽에서는 엔젤 로보틱스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웨어러블 쪽에서는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향후에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음은 보시죠. 그래서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을 선점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이 엔젤 로보틱스가 웨어러블 쪽에 대한 집중적으로 다른 어떤 여타 다른 어떤 로봇 관련된 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웨어러블 쪽만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좀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라서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실적 모멘텀과 함께 로봇 관련된 산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미 많이 알려진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많이 붙어있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막 스타트하는 이 엔젤 로보틱스가 가장 좀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리고 두산과 연관되어 있는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예요. 제가 그래서 이 대기업들과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계속 로봇주들을 말씀드렸고 이 LG전자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근데 원래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에는 LG전자 하면 로봇스타 로보티즈 같은 이런 어떤 종목이었는데 이제 로봇스타 로보티즈가 아닌 엔젤 로보틱스가 LG전자와 함께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산업과 레저용 로봇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네. 차트 보여주시죠. 뭐 차트 분석할 건 없어요. 분석할 건 없는데 일단은 이 상장하고 나서 정말 엄청난 상승을 진행했던 부분들이었고 이틀 동안 눌려주는 어떤 부분들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자리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제 이틀 동안의 은봉짜리를 감싸는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아마 오후장에 대한 흐름들부터는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버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아직은 이제 막 시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의 어떤 우상향에 나오는 어떤 흐름들 속에서 로봇 관련된 부분들 가장 큰 종목들 중에서는 엔절로비틱스가 이제는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키 맞추기가 들어갈 것이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죠.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엔절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전주 내에서 우진앤텍의 느낌과 조금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가 또 신규 상장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레이딩성 물량들 또는 이런 투자자분들이 주가 변동성을 잘 활용해가지고 어떤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우진앤텍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엔절로보틱스도 그런 흐름들, 약간의 트레이딩성 자금들이 조금 더 주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성 자금이든 중장기적인 자금이든 사실은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가면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시가총액 9천억이라고 거의 9천억 되니까요. 9천억이라는 어떤 시가총액이 큰 어떻게 보면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거의 뭐 시총 1천억, 2천억짜리로처럼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인데 그만큼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는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이 엔절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상장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트레이딩성 자금과 함께 그다음에 혹은 중장기적인 자금들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들 자금들 굉장히 큰 부분들이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 요인들을 좀 더욱더 플러스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주가는 이제 막 스타트하는 어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좀 지켜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다시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는 흐름들이고 오늘 고가가 21% 정도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7만 4천 3백원 정도까지 오늘 급등이 나왔었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5장쯤에서는 조금 더 탄력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1차 목표가는 7만 7천 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9만 원을 한번 좀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5만 2천 원을 잡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볼 겁니다. 다음 달에도 이제 이 엔젤로프티스는 계속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추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에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제 이 엔젤로프티스는